1일부터 1일 조혜리 씨죠! 맞아요? 아 맞아요. 빨리 오세요! 안녕하세요. 우리 오늘 이렇게 커플룩으로 레드 시러 온 조혜리입니다. 22일날 생일이라고 하셔가지고 1일 님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진짜 1년 2일 차이. 언니 몇 살이세요? 저희 24살이에요. 저 22살. 저 22살. 어? 어? 두 살이었어요? 그렇구나! 그래서 이렇게 귀엽구나! 아니야! 내가 원래 진짜 다른 가수분들 그런 무대 영상 잘 안 보거든요. 빨리 빨리 빨리! 유리 유리! 으악! 따다! 야! 저! 이거 봐요! 야! 야! 이거 말해?